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근에 있는 예멘 반군에 폭격한 그런 뉴스가 막 도착을 했네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전부 큰 뉴스입니다. 헤즈볼라가 무장단체 가운데 가장 막강한 그런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서방 국가들에게 큰 짐을 지어온 그런 단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북부 변경, 북부 국경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톱뉴스로 다른네요. 18년간 정보원을 심고 감청하고 국가가 참 이런 국가가 야무진 국가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체 그런 모사드와 같은 그런 기관에 손을 낸가 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의 최고 수뇌부 4명 거의 톱 수준이겠죠. 헤드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벙커에 조선 일면 톱 기사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UNS 연설하는 걸 보고 끝났을 때 그냥 헤즈볼라가 허를 찌른 이스라엘의 작전이 진행됐다. 그런 내용을 또 중앙일보가 다루고 매일경제 톱뉴스는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란이 중동전에 뛰어드는 그런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월드스트리 저널은 일면 톱 기사는 아닙니다. 상단에 두 개의 가장 큰 뉴스를 이렇게 다루는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약점과 이란의 강점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스라엘 작전이 지하벙커에 있는 그런 헤즈볼라의 톱 리더를 어떤 식으로 제거했는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다뤘네요. 그 내용을 국내 신문들도 상세하게 다뤘는데 월드스트리 저널에 여러분들 나온 내용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60피터 60피터니까 대개 60피터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개 18에서 19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지하 그러니까 지하 18에서 19미터까지는 폭탄이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상 7층 지하 여러분들 19미터 지상 7층 아파트 거기를 여러분 타격한 겁니다. 금요일 베일리우트의 남부의 번안 노동계급 지역 표면 아래 지하 60피터 이상 18에서 19미터 이상 떨어진 지하벙커에 모여 보이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공격은 약 80톤의 폭탄으로 벙커를 타격했고 그 100개 정도의 폭탄을 투하했고 그 100개는 대개 2초 간격으로 투하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100을 뚫은 데 더 밑으로 뚫고 더 밑으로 뚫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한 거죠. 이스라엘 군 고위관리는 이번 공격의 지하 벙커를 관통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 순서대로 폭발을 사용했다. 2초 간격으로 폭탄이 뚫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 작전을 수행했고 어떻든 간에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비국가 군사조직 가운데 큰 조직의 수장이 제거가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폭탄이 떨어져가 터졌을 때를 잡은 사진인 겁니다. 그럼 밑으로 뚫고 들어간 것을 보시려면 이게 뚫뚫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18에서 19m입니다. 이 위로 지상 7층 아파트가 있었던 겁니다. 7층 아파트 외에 지하로 여러분들 18에서 19m에 은폐되어 있는 언더그라운드 벙커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톱이 제거가 된 겁니다. 톱 여기 이제 일종의 좀 나이가 든 계층들 시니어 멤버 그다음에 지하드 카운설은 주니어 멤버 슈라 카운설은 시니어 멤버인데 여기서 이제 톱 하산 나라 나사라 제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주니어 멤버 중에서는 여기가 7월 30일 날 9월 20일 날 베이루트에서 다 이렇게 제거가 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형 벙크버스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하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폭단으로 폭단 100개를 2초 간격으로 투하라는 거죠. 2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100을 관통하고 그 밑에 또 관통하고 또 관통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순식간에 뭡니까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냐. 나슬랄라와 헤저보라 남부사령관 알리 카라키 등이 사망했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나슬랄라. 1960년생이래요. 공습에 사용된 전투기 8대에 2000파운드 900키로급 벙크버스턴이 최소 15개씩 장착되어 있고 총 80개. 폭탄 100개를 떨어뜨린 거죠. 폭탄은 아마 80톤인가 그럴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진 거죠. 이번 공격으로 7층 높이 건물 8개 이상이 그러니까 나슬랄라를 죽이기 위해 수분 동안 80개가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참 이스라엘군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박살을 이렇게 내가지고 전쟁을 이제 하산 나슬랄라. 하산 나슬랄라네. 이스라엘군은 나슬랄라가 네타냐후 여러분들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는 동안 해제볼라 중앙본부 건물 지하 펑크의 주요 지하관과 함께 은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격을 들어간 겁니다. 국내 신문들을 쫙 보니까 그래도 조선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상황을 묘사를 해놨네요. 네타냐후 연설보다가 당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전투기로 폭탄 80발을 퍼부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2000파운드 907킬로 급. 이게 벙크버스터의 한계가 907킬로 나가는 모양이네요. 그게 80개니까 약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벙크버스터. 이게 출격하기 전에 모습인 모양입니다. 7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 최소 4채가 파관되고 현장에 불과 수백매 떨어진 곳에서는 최소 6채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긴색 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봤다 이런 내용인 거죠.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작전을 마무리하게 된 거네요. 자 이렇게 야무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